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치킨박스와 컵밥, 컵라면 용기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요네즈, 케찹, 기름통 등은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에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매일 버려지는 마스크 또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택배 배달이 늘면서 포장 폐기물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 품목과 쓰레기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리면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다시 분류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분리 배출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내 손안의 분리 배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검색하자 생선뼈는 종량제 봉투에 나머지는 음식물로 배출하라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붙어있는 비닐은 꼭 분리해서 버리고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재활용이 돼 재탄생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원 재활용일 텐데요. 환경 보존을 위한 구민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요즘 김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장 생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강서구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가정에서 김장하면서 발생한 20리터 이상의 생쓰레기만 해당되며 음식점이나 시장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매직 등으로 김장 생쓰레기임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배출 방법은 동별 쓰레기 배출 이래 저녁 7시부터 밤 12시 사이 내 집 앞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기존 감염병 관리팀을 분리 확대해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전담팀은 앞으로 주민 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과 역학조사 업무를 중점 담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을 총괄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기존 5개 팀에서 감염병 대응팀을 추가 설치하며 총 6개 팀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은 보건직 4명, 간호직 3명, 의사 1명 등 모두 8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감염병 관리 전담 인력도 확충해 코로나19뿐 아니라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전파를 차단하고 위기관리에 신속하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자녀 교육법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서구가 강서 학부모 아카데미 일리탄 호응에 힘입어 오는 11월 5일 더 라이브 3탄을 진행합니다. 더 라이브 3탄은 MBC 공부가 머니 프로그램 이병웅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와 MBTI 성격 유형별 공부 동기부여와 중등 과목별 학습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11월 3일까지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자에 한해 강의 전 유튜브 링크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신청한 구민은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채팅과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에도 식을 줄 모르는 학부모들의 교육 열풍으로 더 라이브 2탄은 2,8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